왜 그렇게 붙였어요? 왜 그렇게 붙였어요?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멤버들 챙겨주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게 좋다보니까 멤버들이 방에서 귀찮아서 가끔 우리들끼리 있으면 밥을 안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 여욱이가 굉장히 속쌍해하면서 밥 다 채져놔요 그리고 왜 왜 밥 안먹냐 왜 편식하냐 그러면서 진짜 속쌍해하고 뭐 먹고 싶은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자기가 다 만들어주겠다고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먹고있는 모습만 봐도 자기가 배부르다고 항상 이런거죠 자기가 음식을 못하는데도 인터넷을 찾아서 만들어서 그정도로요 밥 다 먹으면 쇼파에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앉아있으면 좀 이따가 가을 바꿔서 진짜로요 그리고 앉을때도 우리 흔히들 아빠다리 있잖아요 책상다리하고 안갖고 옆으로 이렇게 엄마다리하고 엄마다리하고 아빠다리 말고 사실 부모님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숙소생활을 하다보니까 밥을 또 잘 먹는지 되게 걱정을 하는데 제가 또 챙겨주죠 챙겨주고 네 그렇습니다 1등 신랑감 강인씨 그리고 내조의 왕